중복종합 A, B, C 이렇게 3개가 있어. 3개에서 2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으면 3, C, E 요렇다. 서로 다른 2개를 뽑는거에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으면. 그렇게 뽑는 방법이 A, B, A, C, B, C 요렇게 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는거에요. 그런데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뽑을때는 요렇게 쓸거에요. 앞으로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 뽑는거에요. 그러면 중복을 하지 않고 뽑는 여기에다가 뭐가 더 추가돼? A, A, B, B, C, C 요만큼 추가되겠지. 요렇게 뽑는걸 앞으로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계산은 3 더하기 2를 해줘요. 이렇게 3 더하기 2를 해서 1을 요렇게 빼줘야 돼. 자 거기서 C, E 요렇게. 중복 조합을 그냥 조합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NHR을 하면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기만 하는거에요. 저거는 N 더하기 R에서 1을 뺀 다음에 R개를 뽑는 조합수로 계산하는거에요. 그죠? 계산은 이제 고렇게 한다. 자 4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8개를 나눠주는 방법. 자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 그지? 그럼 4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요 학생은 A계, B계, C계, D계를 받는거에요. 자 이 받는 숫자의 합이 8개라는 뜻이네. 그지? 받는 개수의 숫자의 합이 8개래. 자 이때 같은 종류의 과자가 되야되. 즉 각 사람이 몇 개를 받았나 이것만 생각하는거에요. 어떤 과자를 받았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지? 과자의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몇 개를 받았나. 요 받는 개수만 중요한거에요. 자 그러면 A만 이렇게 8개를 다 해서. 이거는 A가 8개를 몽땅 받았다는 뜻이래요. A만 8개를 하면. 자 B가 1개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A라고 해봐. 그럼 이거는 B가 1개, A가 7개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A, B, C 다 C가래요. 그러면 A가 1개, B가 1개, C가 6개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받는 방법수가 몇가지인가를 묻는거잖아요. 그지? 8개의 과자를 A, B, C, D 4명이 갖는다는 말은. 요렇게 받는 경우가 한가지. 요렇게 받는 경우가 한가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8개를 뽑는거야. 자 여기서 자. 요 A, B를 바꿀거야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쓰면 이거 두개는 같은거가 다른거가. 과자가 똑같은 과자야. 그지? 그럼 결국은 A가 7개, B가 1개 받았다는 그 뜻은 똑같은 뜻이잖아요. 요게 B가 1개 받았다는 뜻은 똑같은거잖아. 그래서 이거 두개는 같은거야. 자 자리를 바꾸니까 같다는 말이 무슨말이고. 그게 조합이라는 뜻이야. 이거 두개가 같단 말이야. 이거 두개가 같다는 말이 바로 조합이라는 뜻이야. 순서를 바꿔. 어느 하나를 순서를 삭 바꾸었을지게. 그게 다른 경우가 되면 순열이고. 그게 갖게 되는 경우는 조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바꿔보니까 똑같이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합이 된거지. 자 무조건 8개가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돼. 8개가 있어야 돼. 근데 요기 쓰는 문자들은 뭐만 올 수 있노. A, B, C, D 요 4가지면 올 수 있잖아. 4가지.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8개를 뽑는다는 뜻이 되는거에요.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뽑는다. 그래서 계산은 요거 두개 더하면 12니까 11, C의 8이 되네. 더해서 1을 빼라 있으니까 더해서 1을 빼면 11, C의 8이 되고. 자 계산은 11, C의 3으로 항상 해야 돼. 조합은 항상 작은 쪽으로 계산하라 했다. 그치? 11, C의 3은 11, 10, 9, 그 다음에 3이니까 요 3팩 요렇게 계산하라. 요게 중복 조합의 제일 기본 문제에요. 중복 조합의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 4개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요 4개 중에 중복을 해서 8개를 뽑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고게 중복 조합에서 제일 기본 문제에요. 자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5명의 유권자가 있어. 1, 2, 3, 4. 요 5명의 유권자가 있어. 이 유권자가 3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요 A, B, C 3명에게 투표를 할거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직접 한번 해봐. 1번 사람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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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렇게 투표를 했어. 자 그러면 결과는 A가 4표, B가 1표를 받은거에요. A, B, C 3명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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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마찬가지로 A가 4표, B를 1표를 받았다. 그치? 자 이런식으로 투표하는 방법 수를 지금부터 구하라는거에요. 자 이것도 봐. 무기명으로 투표할때를 A라고 했고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를 B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기명하는거는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요. 그치? 무기명하는거에요. 자 기명하는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게 보이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데 손을 들고 했다던가 이런식으로. 그게 기명이고 무기명하는거는 이름이 없는 상태로 하는거에요. 비밀투표를 한거에요. 그럼 무기명으로 할 때는 요 두가지가 같은 경우라는거지. A가 4표, B가 1표. 결과만 보는거에요. 무기명으로 할 때는 이름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게 드러나지 않을때는 A가 4표, B가 1표. A가 4표, B가 1표. 그래서 요게 무기명일 때는 요게 같은거에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한다는 말은 조합이라는 뜻이 되는거에요. 요거 두개가 같기 때문에. 순열조합을 자꾸 구분할 때 구분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되.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근데 기명으로 할 때는 요런 경우는 똑같이 A가 4표, B가 1표를 받았지만 5번 사람은 B를 투표했고 요때는 4번 사람이 B한테 투표했기 때문에 이거 두개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기명으로 하는 요런 경우는 순열이 되는거에요. 요거 두개를 구분하는거는 순열이에요. 자 그래서 무기명으로 할 때는 이게 조합이다. 그제? 자 조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를 뽑는거에요. 요기 올 수 있는 문자들은 뭔데? A 아니면 B 아니면 C잖아. 그 세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개를 일단 뽑아와야 돼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할 때는 세개에서 다섯개를 이런식으로 뽑아야 되고 기명으로 할 때는 세개에서 다섯개를 요런식으로 뽑아오는거에요.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거에요. 기명으로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할 때는 조합이기 때문에 세개에서 중복조합으로 뽑는거고 요거는 중복순열로 뽑는거에요. 그리고 계산은 두개를 다하면 8이니까 7, C, 5가 되고 실제 계산은 7, C, 2로 해야 되는거에요. 자 3, 요거는 3의 5성 이렇게 돼요. 기명과 무기명 구분하는 방법 조합인지 순열인지 구분하는 방법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같은 종류야 이게 이게 다르면 안돼. 같은 종류의 연필 13자루를 A, B, C, D 4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요 각사람이 받는 연필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그 숫자를 더하면 13이 되어야 돼. 13자루를 나눠주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종류라야 돼 이게. 그래서 요 A가 몇 자루를 갖는가 이게 중요한거지. 어떤 연필을 갖는가 이거는 중요한게 없다. 그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야 돼 이게. 같은 종류의 연필 13자루를 서로 다른 4명에게 나눠주는거에요. 자 각각생의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돼.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돼. 자 한 자루 이상씩 받기 때문에 요거를 13번을 만들어줘야 돼. A, B, C, D를 13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A만 이렇게 13개를 다인거에요. 이거는 A가 몽땅 13자루를 다 받은거지. 이렇게 받으면 안되지. 각사람이 한 자루씩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A, B, C, D는 미리 요렇게 하나씩 뽑아 놓는거에요. A, B, C, D는 미리 하나를 뽑아 놓으면 이제는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돼. 8개를 더 가져오면 되죠. 아니다. 아 9개를 더 가져오면 되죠. 왜냐면 13자루를 총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기에 오는 9개는 A, B, C, D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되겠지. A, B, C, D 하나씩은 다 와있으니까 한 자루씩은 이미 다 받은거에요. 그제? 자 그래서 요 9개를 가져오는데 이제 이 4개 중에 4개 중에 안 가져와도 되는 상태로 9개만 가져오면 되는거에요. 4개에서 9개만 이렇게 뽑아오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A, B, C, D는 한 자루씩 받은 상태잖아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자루를 받는데 적어도 한 자루씩은 다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개를 담으면 13이니까 12, C의 9 자 계산은 12, C의 3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파란색 카드 한 장, 빨간색 카드 4장, 노란색 카드 4장, 초록색이 4장. 중에서 4장의 택할 수 있는 경우를 찾는데 같은 색깔의 카드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란색이 한 장, 빨간색이 4장, 노란색이 4장, 초록색도 4장입니다. 이 중에서 그냥 4개를 택할거에요. 자 4개를 택하는데 파란색을 A개, 빨간색을 B개, 요게 C개, 요게 D. 그럼 이 합이 4가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럼 요 4가지 중에 중복을 해서 4개를 뽑으면 되겠지요. 자 근데 지금은 요렇게 하면 틀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파란색이 한 개밖에 없지요. 그럼 이렇게 뽑을 때는 파란색도 4개 뽑는 경우가 들어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식이 성립하려면 요 각각이 다 개수가 4개 이상씩 있으면 되는거에요. 요 개수가 4개 이상씩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것도 4개, 빵빵빵 이렇게 요거 4개, 빵빵빵 이런게 다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2개, 1개, 1개 이런것도 못 만들잖아. 그래서 4개를 뽑는데 4개보다 작은 개수가 있을 때 자 그거 조심하라는 거에요. 그치 요렇게 4개보다 작은 개수가 있을 때는 구분해야 돼. 파란색을 0개 뽑는 경우 파란색을 1개 뽑는 경우 요 두가지 밖에 없잖아. 파란색이 뽑히는 경우. 자 파란색이 하나도 안 뽑히면 요 3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3H4가 되는 거에요. 3H4. 3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 자 파란색을 1개를 뽑으면 요기서 3개만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3가지 중에서 3개만 뽑는 거에요. 요렇게. 자 이거 2개를 더해주면 전체에서 4개를 뽑는 경우가 돼요. 요렇게 되어있을 때 조심해야 돼. 전체적으로 4개 이상씩이 있을 때만 요렇게 계산하는 거에요. 자 이제 금방 지금까지 했던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요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합이 6이 되는 거에요. x, y, z, w. 요 합이 6이 되는 정수해를 구할 거에요. 정수해. 근데 이걸 2가지 항상. 정수해를 구하는데.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해. 종이가 2가지야. 음이 아닌 정수해 하는 거는 0도 된다는 거지. 0을 포함해서 자연수. 요런 형태의 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연수해를 구하는 거에요. 자연수해. 그럼 0은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음아닌 정수는 x가 0, y가 0, z는 2, w는 4. 이게 한가지야. 이런 식으로 해를 정하는 방법수가 몇가지인가 찾는게 그게 1번 음아닌 정수에요. x는 1, y는 1, z는 0, w는 4. 이런 식으로. 이게 음아닌 정수에요. 이런 가지수가 몇개있나 하는게 바로 이 해의 계수란 뜻이고. 자 자연수해는 요거는 0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 요것도 요게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x는 1, y는 2, z도 1, 이게 4니까 w는 2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는게 몇가지 있노 하는게 바로 자연수해라는 거에요. 그럼 앞서 우리 4번까지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두가지 입니다. 자 먼저 음아닌 정수는 요 4개중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뽑는거는 무슨 뜻이야. x, y는 없고, z가 2개, z가 2개, w가 4개. 요렇게 뽑은거에요. x, y, z, w 중에 요렇게 뽑으면 x, y는 없으니까 둘다 0이란 뜻이고, z는 2개이기 때문에 2, w는 4개이기 때문에 4다. 요렇게 했다라는 말은 x 한개, y도 한개, w가 4개 이렇게 뽑혔다. 이렇게 뽑히니까 x가 1, y는 1, z는 없으니까 0, w는 4개니까 4 이렇게. 요렇게 뽑는게 바로 음아닌 정수해를 뽑는다는 뜻이고. 자 자연수해는 무조건 한개씩은 최소한 뽑아야 되요. 한개씩은 무조건 뽑아야 되요. 이거는 안뽑어도 되는거에요. 자 여기는 몇개를 뽑는데 무조건 6개가 와야되겠지. 뭐중에? x, y, z, w 중에. 그래서 1번 답은 요렇게 돼요. x, y, z, w 4가지 중에서 중복을 해서 6개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4개중에 중복을 해서 요게 음아닌 정수해. 그 다음 자연수해는 x 요렇게 뽑을 때 요거를 미리 x, y, z, w는 하나씩 뽑아 놓는거에요. 안 뽑으면 안되니까 그치? 요렇게 하고 요기에 두개만 더 뽑으면 되지. 두개만. 뭐중에? x, y, z, w 중에. 그래서 요거는 4개중에 4개중에 중복을 해서 이제 2개만 뽑으면 되요. x, y, z, w 요거는 하나씩은 미리 뽑아 놓는다는 거에요. 그치? 뽑아 놓고 4개를 뽑아 놨기 때문에 6개를 뽑기 때문에 나머지 2개만 더 뽑으면 되네. 그래서 요 4개중에 2개를 더 뽑으면 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것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지난 1, 2, 3, 4번들이 다 그 말이었다. 그치? 음아닌 정수를 뽑는지 자연수를 뽑는지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 요게 기본이에요. 음아닌 정수에 뽑는 거에요. 안 뽑아도 되는 상태. 요게 기본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수회를 뽑을 때는 4개를 중에서 1개씩은 미리 뽑아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6개를 뽑기 때문에 이제는 2개만 더 뽑으면 되요. 이때 2개를 뽑을 때는 음아닌 정수를 뽑는 요런 방법으로 뽑아줍니다. x, y, z의 합이 4보다 작은 음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x, y, z가 음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도 될 수 있겠지? 4보다 작다 했으니까. x, y, z가 1도 될 수 있고 x, y, z가 2도 될 수 있고 x, y, z가 3도 될 수 있겠네. 그런데 음아닌 정수상을 사는 거에요. 음아닌 정수. 음아닌 정수는 0,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0개를 뽑는 방법.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1개를 뽑는 방법.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3개를. 3개 중에 1개도 안 뽑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겠네. 자, 요거는 2개를 더하면 4다. 그제? 4면 3, c, 1 요렇게. 2개를 더하면 5기 때문에 4, c, 2 요렇게. 2개를 더하면 6이니까 5, c, 3 요렇게.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자, 4, 3, 12 나누기 2하면 6. 자, 요거는 5, c, 2로 보면 되겠지? 5, c, 2로 보면 5, 4, 20 나누기 2하면 10 요렇게. 그래서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 x, y, z가 더해서 20이야. 자, 그런데 그냥 자인수가 아니고 x는 1은 되면 안돼. 2 이상이야, 2 이상. y는 3 이상. 그럼 z는 4 이상이기 때문에 20개를 뽑는데 x는 미리 요렇게 2개를 뽑아 놔야 되겠네. 무조건 2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y도 요렇게 3개를 뽑고 z도 미리 요렇게 4개를 뽑아 놓는 거에요. 요렇게 뽑은 상태가 몇 개냐면 5개, 9개, 9개. 이제 나머지 11개는 x, y, z 중에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겠지. 미리 9개는 요렇게 뽑아 놓고 x, y, z 중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11개를 뽑으면 되는 거에요. 자, 그게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11개를 뽑으면 돼요. 자, 이렇게 뽑으면 여기서는 x만 다 뽑아. 자, 그렇다 하더라도 y와 z는 미리 3개, 4개를 뽑아 놨으니까 전체가 요런 조건이 다 만족될 거에요. 그래서 계산은 2개를 더하면 14네. 14니까 13c에 11이 되고 다시 요거는 작은 쪽으로 맞추면 13c에 2가 된다 이거에요. 13c에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런 형태에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자연수 형태로 2 이상, 3 이상, 4 이상 요럴때는 지금과 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서술형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를 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을 자 만들 테니까 봐. 항상 중복 조합은 어만인 정수회를 찾는 게 제일 기본직이에요. 어만인 정수회를 찾는 게 x가 2 이상, y는 3 이상, z는 4 이상이다 요렇게 됩니다. x, y, z가 2 이상, 3 이상, 4 이상. 요거를 0 이상이 되도록 식을 바꿔 줄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죠. x가 2 이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 마이너스 3도 요렇게 하면 0 이상이 되네. z 마이너스 4도 요렇게 하면 0 이상이 되네. 해서 0 이상이 되는 요거를 x 다시, y 다시, z 다시다 요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이제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x, y, z가 20이 되라는 요 말은 요 말은 자, 여기서 x는 뭐야? x 다시 플러스 2가 x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를 x 다시 플러스 2 같은 말로 y 다시 플러스 3 z 다시 플러스 이게 x, y, z란 말이죠. 자, 이게 20이 되네. 자, 이제 x 다시, y 다시, z 다시 값이 요게 9니까 11이 되네. 자, 그런데 이제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다 0 이상이란 말이야. 그 말은 요기에서 음안인 정쇄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지. 자, 그래서 3h 11이다. 요렇게 개논. 자, 4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6. 여기서 음안인 정쇄를 찾는 거야. 음안인 정쇄. 여기도 요것만 있으면 그냥 3h 우기다 하면 되네. 그지? 그런데 이놈이 붙어있잖아, 이놈이. 그래서 요놈을 처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음안인 정쇄이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x는 1도 될 수 있고 x가 2는 될 수가 없다. 그지? 벌써 8이 되어버리면 음안인 정쇄를 가지고 6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요경우와 요경우만 따지면 돼. 자, x가 0이 된다는 말은 y, z, w가 6이 되라는 뜻이고 x가 1이 된다는 말은 y, z, w의 값이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중복을 해서 여섯 개를 뽑는다는 거야. 음안인 정수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는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는 거야. 자, 계산은 요게 9니까 8, c, 6. 자, 8, c, 6이니까 작은 쪽으로 8, c, 2. 요것도 합이 5니까 4, c, 2. 그래서 요놈과 요놈 두 개를 더해주면 거기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x1과 x2가 요렇게 되면 fx1과 fx도 요렇게 x가 크면 y값도 크게 되라 이 말이에요. x가 클 때 y값도 더 커졌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정가 함수가 되시오 이 말이야. 정가 함수가 되시오. 자, 그래서 1, 2, 3, 4를 1, 2, 3, 4를 3, 4, 5, 6, 7, 8로 요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찾았다. 근데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개 중에 아무거나 4개를 뽑아. 서로 다른 4개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4, 5, 6, 8이 뽑혔지. 요렇게 뽑히면 요 말은 어떻게 대응하는 뜻이냐면 1이 갖는 것 보다는 2가 더 큰 값에 대응되고 3은 더 큰 값에 4가 제일 큰 값에 요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요 6개 중에 4, 5, 6, 8을 선택했다. 그제?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딱 요렇게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다르게는 대응 못해. x가 커질 때 y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요 6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개 있나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6, C, 4가 답이 돼요. 6, C, 4. 이게 증가하는 함수차입니다. 증가하는 함수. 자, 요 문제하고 자, 10번에는 보면 x가 요렇게 될 때 y는 요렇게 돼야 있다. 그제? 차이점인데 요게 드무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잘 이해해야 돼. 자, 1, 1, 3, 5, 7, 9, 11을 1, 2, 3, 4, 5, 6에 요렇게 대응할 거예요. 자, 대응을 하는데 이제는 y값이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제? 아까는 계속 커져야 됐지. 이제는 크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런 식으로 그럼 대응을 한번 시켜보면 1, 2, 2에, 3은 4에, 5도 4에, 7도 4에, 9도 4에, 11은 6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대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3, 5, 7, 9, 11 요 6개의 수를 1은 2에 그 다음에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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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 가고 요거는 6에 갔다는 말이에요. 일단 여기는 숫자가 일단 같은 숫자도 있지만 6개가 와야 돼요. 6개. 숫자가 6개가 와. 요렇게 대응했다는 말이 숫자는 6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게 있다. 그제? 같은 게 자, 이거 두 개 바꾸면 돼야 안 돼. 바꾸면 요 조건이 안 맞지? 요 조건이. 크거나 같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다르다는 말은 자리를 바꾸서 서로 다른 경우가 되어버리면 순열인데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렇게밖에 대응을 모시기는 거예요. 2, 4, 4, 4, 4, 6을 가지고는 요렇게 한 가지밖에 대응을 모시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뽑는 방법이 몇 개 있나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지. 그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뽑는 거야 그냥 배열을 바꾸면 그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뽑기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뽑는다는 말은 여섯 개를 뽑는데 이 숫자들은 어디에서 뽑아야 돼? 요 여섯 개 중에 뽑아오는 거예요. 요 여섯 가지 중에.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여섯 개를 뽑는 거예요. 여섯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여섯 개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요놈이랑 요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요렇게. 고게 요렇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그냥 조합이었지. 조금 이제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인데 이렇게 등호가 붙을 뻔이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게 가 조건이에요. 가 조건. 그런데 조건에 나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다. 그지? 요게 나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고 조건까지 맞춰서 이제 해보자. 자 나 조건으로부터 3과 7은 가는 데가 딱 정해졌지. 3은 무조건 2로 가야 돼. 요렇게. 3은. 그 다음 7은 4로 가야 돼. 요렇게 가는 데가 딱 정해진 거예요. 자 이제는 크기를 요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1이 갈 수 있는. 1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 갈 수 있어? 1 아니면 2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3이 2에 가 있기 때문에. 1이 갈. 1이 만약에 3에 가버리면 안 된다 그지? 3은 그보다 더 큰 수에 가야 되는데 더 작은 수에 와 있잖아.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데는 1 아니면 2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5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뭐야. 2 아니면 3 아니면 4 밖에 못 가는 거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9하고 11은 9하고 11은 4, 5, 6 중에 가야 되겠지. 4, 5, 6 중에. 그 말은 4, 5, 6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9하고 11을 대응을 시키면 돼요. 요 놈은 또 대응을 하고 요 놈은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요게 답이 돼요. 두 집합 X, Y에서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를 차는데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자 먼저 X의 원소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B가 크면 FB도 더 크거나 같게 되라. 조금 전에 했던 거 A가 B보다 크면 FA와 FB도 요렇게 되라는 거예요. AB 사이에 그 다음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단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대응하면 1보다 더 큰데 대응되는 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 4, 6, 8을 3, 7, 11, 15에 요렇게 대응하는데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2가 3에 가는 경우다. 그제? 2가 3에 가는 경우 2가 요렇게 3에 가는 경우 또 4는 5에 가는데 없다. 그제? 그니까 6은 7을 갈 수 있는데 6은 7로 가면 되네. 근데 고런 게 하나만 고렇게 돼야 돼. 하나만 그러면 2는 3으로 가고 6은 요거 7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는 3으로 가는데 6은 7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함수가 몇 개 있노 이거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조건을 또 만족해야 돼요. 됐지? 자 먼저 2가 3으로 가서 2가 3으로 갈 때 요 세 개를 요 네 개에 대응하면 되잖아. 3보다 크거나 같은 데 대응하면 되니까 그제? 요 세 개를 요쪽 네 개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 고 말은 요 네 개에서 요 네 개에서 요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크기 순으로 4, 6, 8을 대응하면 되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6이 7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겠지. 지금은 조건이 없이 뽑았으니까 그제? 6이 7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6이 요렇게 7로 가는 경우는 4가 갈 수 있는데 6이 이제 7로 갔다 이렇게 가면 4가 갈 수 있는 거는 3 아니면 7이잖아. 4가 갈 수 있는 데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11, 15 중에 갈 수 있겠지. 그게 또 세 가지가 돼. 자 이제 요런 경우 6이 7로 가는 경우에요. 6이 7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2, 4가 3, 7 중에 가면 되겠지. 2, 4가 3, 7 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11, 15 중에 갈 수 있네요. 그제? 그래서 8이 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에요. 세 군데. 근데 뭘 빼야 되느냐 하면 2가 3에 가면 안 된다 했는데 2가 3에 가는 경우도 우리가 포함을 해버렸잖아. 그제? 요런 경우에 대응은 또 빼줘야 될 거예요. 2가 3으로 가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가 4가 갈 수 있는 데는 3, 7, 2가 지네. 4가 갈 수 있는 데는 4가 갈 수 있는 데는 3, 7 두고 가고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11, 15 요 세 가지네. 역시 요렇게 빼주는 거예요. 됐지? 2가 3으로 갈 때 6, 2, 7로 가지 않는 경우는 이만큼 있고 6, 2, 7로 갈 때 2가 3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요만큼 있네.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고개다. A-B의 삼성을 전개시킬 거야. 지금부터. A-B의 삼성을 전개하자.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 공식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전개하면 된다. 그제? 전개하면 되는데 이항정리 원리를 이해하는 게 지금 A-B의 삼성하면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요렇잖아. A-B의 제곱은 A-B A-B 요렇게 돼. 요거 전개를 우리 어떻게 하는데? 분배법칙으로 하잖아. A 곱하기 A A 곱하기 B B 곱하기 A B 곱하기 B 요렇게 돼. 저게 1차식이지. 1차식 요것도 1차식 두 개를 곱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문자가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지게 되겠네. 문자가 두 개가 요렇게. 자 요거는 3차지. 하나 둘 세 개를 곱했다. 그제?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무조건 문자는 세 개가 곱해지는 거야. 문자는 세 개가. 그럼 A가 세 개 곱해지겠네. A가. A가 세 개 곱했다는 말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했다는 거야.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곱하면 A가 세 번 곱해지잖아. 자 그런 게 몇 개 생길까? 당연히 요거 한 가지 밖에 없네. A A 요렇게 곱할 때. 자 A를 세 번을 곱했다는 말은 요기서는 A를 선택을 하고 요기서도 A를 선택하고 요기서도 A를 선택한 거야. A를 세 번 선택했다는 말은 B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네. 그제? B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럼 B가 몇 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자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도 선택 안 했다는 뜻이야. 자 A 제곱 B 이런 게 있겠네. 이제 A가 세 번 했으니까 A가 두 번 있으면 나머지 한 번은 B겠지.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A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전개했겠네. 전개식일 때. A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했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군데 중에서 요 놈은 B를 선택한 거야. 요 세 개 중에 세 번째 요기서 B를 선택한 거야. 그럼 B를 여기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에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 자 그게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선택을 한 거야. B를 한 개를. 자 이제 A가 두 번 했으니까 A하면 B 제곱이 되겠네. 이건 어떻게 해. A는 한 번 B는 요렇게 요렇게 두 번 요렇게 되는 거야. A를 한 번 B를 두 번. B를 두 번을 선택하면 이런 항이 생기겠지. 전개를 시킬 때. A 한 개, B 두 개를 하면 요런 항이 되잖아. 요런 항이 몇 개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서 고거를 B를 하는 거야. 나머지 한 군데는 A를 하고. 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B를 하는 거야. 이제 A가 하나도 없으면 B만 세 번이 곱해지겠지. 자 B를 세 개를 선택했다. 몇 군데 중에.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중에 B를 세 번을 선택한 거야. 자 사상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우에서 할 때 계속 기준을 뭘로 잡느냐 하면 B를 몇 번 선택했는가. B가 뭔데? 뒤에 있는 수. A 더하기 B. B 크는 건 뒤에 있는 수. 그 뒤쪽에 있는 수를 몇 번 선택했는가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물론 A를 기준으로 잡아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책의 모든 공식 형태들이 B를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 또 같이 B를 하는 거야. 지금. A 더하기 B의 4성. A를 네 번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 B는 한 개도 선택 안 하는 거야. 그치? 자 A를 세 번을 하면 그럼 B가 한 번이 선택이 됐겠지. 네 군데 중에 B를 선택하는 방법이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자 A가 두 번이 되면 이제 B가 두 번이 되겠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하는 방법. 그 두 군데를 B를 하고 나머지는 A를 했다는 거야. 자 A를 한 번 하면 B를 세 번을 해야 되겠지.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선택한 거야. 그 세 군데 선택된 데는 B를 하고 나머지는 A를 했다는 거야. B가 4성이 되면 네 군데 중에 네 군데를 모두 B를 선택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항정리다. 이렇게 이항정리. 그럼 이제 자수 아무 높아도 관계 없다. 그치? A다기 B에 만약에 10성을 알아야 돼. 그럼 A가 열 번이 되겠네. 그럼 열 군데 중에 B를 선택한 거는 0. 자 만약에 A를 아홉 번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럼 B가 한 번이 되겠지. 그럼 열 번 중에 한 번. 이렇게 그냥 계속 써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이항정리다. 자 그거를 이제 일반화식일 거야. 일반화. A 더하기 B를 이제는 n제곱으로 이렇게 해. n제곱. 자 이거를 공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금방 했던 식 설명했던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돼. 항상 B를 기준으로 하겠다. B를. B를 몇 번을 R번을 했어. R번을. B를 R번을 했어. 그럼 A는 몇 번을 하겠노. 그 나머지 회수. 전체 중에 R번을 뺏는 회수. 그럼 B를 R개를 뽑는 방법수가 n, c, r이 되는 거야. 전체 n개 중에 R개. 자 요것을 우리는 요거를 전개했을 때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전개했을 때의 A하고 B를 몇 개씩 몇 개씩 뽑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전체가 n차기 때문에 합쳐서 n개를 뽑는 거야. n개를. n개를 뽑는데 B를 뽑는 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B를 R개를 뽑은 거야. B를 R개를 뽑으면 나머지 A는 나머지 개수. 즉 N에서 R을 뺏는 개수만큼 뽑는데 B를 R개를 뽑는 방법수가 그게 n, c, r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일반항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 요식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찾을 거야. 지금부터. 2x의 제곱 더하기 x분호 A. 요거를 4승을 하는 거야. 4승. 4승을 했을 적에 5차항의 개수가 32다. 5차항의 개수. 5차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이런 분수 꼴도 있고 여기는 x가 아니고 x제곱 이런 꼴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을 A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공식에서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A다기 B의 4승 요구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야. A다기 B의 4승이다 생각하고. 그럼 이것을 일반항을 생각해 봐. 일반항을 생각하면 x분호 A. B를 R번. B를 R번. 그러면 2x제곱에 해당하는 A는 4-R번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때 개수는 얼마냐면 4번 중에 R번을 뽑는 방법. 이래요. 항상 뒤에 거 뽑는 거를 기준으로 하랬다. 자 이거는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4C의 R. 2x제곱이 요렇기 때문에 요거는 2의 4-R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의 요거니까 x의 8-2R이 되겠다. x제곱의 4-R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R제곱. 그 다음에 x분호 1의 R제곱이 더 있지. x분호 1의 R제곱인데 x분호 1은 x의-1승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그것이 R제곱이니까 x의-R제곱 이렇게 돼. 이제 전체에서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한다. 4C의 R. 2의 4-R. A의 R. 요게 숫자지. 그 다음에 x에 해당하는게 요놈과 요놈이잖아. 자 x는 8-3R이다. 이렇게 돼. 8-3R. 일반항을 정리했다. 그제? 정리를 한 요식 뜻이 뭐냐면 그러면 x의 이만큼 거듭제곱을 해주면 그때 개수가 이만큼이 개수가 된다. x에 이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요만큼이 개수가 된다는 것이예요. 됐지?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x5승의 개수가 32다라고 한거야. x의 5승의 개수가 30. 그럼 x의 5승이 되려면 요게 5라는 말이에요. 요게. 자 요게 5가 되려면 R은 1이 되면 되지. 그 때 이게 개수잖아 개수. R이 1이 되는게 그 개수다. R이 1일 때. 자 그럼 R 대신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4c의 1. 2의 3승. 그 다음에 a의 1제곱. R이 1이니까. 이게 개수인데 이 개수가 32가 됐다는 말이잖아. 개수가 32가 됐다. 그 개수가 32다. 그럼 요게 4고 2의 3승은 8이니까 4, 8, 32지. 자 그래서 a값이 1이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1 플러스 x의 3승의 n제곱이야. 요거의 정계식에서 6승의 개수가 10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의 3승. 뒤에 있는게 기준이랬다. 자 요게 몇번? R번. 그러면 1은 몇번? n-r번. 그러면 개수가 ncr이 되는거에요. 요렇게 되는 개수를 구하면 ncr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ncr에 x의 3r제곱 요렇게 돼요. 그래서 x의 3r제곱에 해당하는 개수가 ncr이다 이 뜻이네요. x의 6승의 개수가 10이랬네. 그지? 그럼 6승이 되려면 요게 6이란 말이잖아. 자 그러면 r은 2가 되겠지. 그럼 r은 2니까 요게 개수 nc2가 되는거에요. nc2. 자 그것이 1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5c2가 10이지. 5c2가 10이니까 n은 5가 됩니다. 5c2가 10이랬네. 5c2가 10이랬네. 5c2가 10이랬네. 그 다음 앞에 있는 x는 8-r번. 이때 개수는 8cr이 되는거에요. 자 정리한다. 8cr, x의 8-r, x의 9-r, x의 9-r, x의 9-r, x의 n성분의 1이잖아. x의 n성분의 1은 x의 9-n성이란 말이지. 그게 r성이 되있기때문에 x의 9-nr 이렇게 되네. 요거를 r성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8cr에-3의 r에 x에 8-r성-nr성. 그럼 8-r-nr 이렇게 됩니다. 지수끼리는 곱할때 더해주면 되니까요. 상수항이 존재하라 했지요.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게 얼마가 되야 돼. 이 값이 0이 되면 되잖아. 이 값이.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계수 찾는 거야. 이게 0이 돼버리면 그게 상수항이잖아. 그럼 이 값은 8-nr 이 놈이 0이잖아. 그래서 n 더하기 1 r이 8이 되면 되네. n 더하기 1 r이 8이 되면 되네. 그럼 이 n 더하기 1과 r을 곱해서 8이 됐다는 말이지. 요거 두 개를 곱해서 8이 되는데 자 여기서 r은 어떤 수일까 생각해봐. r은. r은 요 뒤에 거를 선택하는 개수 잖아 그지? 그래서 r은 어떤 수냐면 0에서부터 8까지 값 중해야 되는 거야. r은 전체가 8성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8까지 값 중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은 자연수로 했다. 그지? 그럼 일단은 둘 다 정수겠네. 그리고 여기서 r은 0이 되면 안되겠지. 8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r도 그렇고 n 플러스 1도 그렇고 둘 다 자연수에요. 자연수. 그런데 곱해서 8이 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8의 약수에 해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 요 값이 8의 약수인 1 2 4 8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n은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1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요 수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n은 1 3 7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물어서니까 3개다. 이렇게. 이거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정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겠다. 자 루트 5 더하기 x. 자 요거에 5성이야 5성. 요거를 전개를 하면 x가 r번이 되면 루트 5는 5- r번이 되겠네. 자 이때 5c r이 될거고. 자 정리하면 5c r에 루트 5에 5- r에 x에. 정리할 것도 없네. 그대로네. 그치. 개수가 정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찾는거야. 그럼 개수는 어디가 개수냐. 이 부분이 개수잖아. x의 r성의 개수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만큼인데 이게 정수가 돼야 돼. 정수. 자 이런것들은 다 정수잖아. 근데 요 부분이 정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루트 5의 몇성이 정수냐면 지수 요 부분이 짝수가 돼야 돼. 짝수. 자 그래서 r은 5가 되면 되는. 그럼 이게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r이 3이 되면 되네. 그럼 요수는 2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 되네. 그럼 요수가 4가 되는 4. 이제는 없다. 그치. 요수가 짝수가 돼야 돼. 짝수. 루트를 짝수 거듭제곱으로 해주면 고거는 요수가 정수로 되어버리잖아. 요 부분만 정수가 되면 이 부분 전체가 정수가 되는거잖아. 그래서 r의 값이 이렇게 3개 있네. 즉. x의 5성의 개수가 정수가 되고. x의 3성의 개수도 정수가 되고. x의 1성의 개수도 정수가 된다. 자 그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거에요. 정수가 되는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자 그래서 r이 5가 되면 5c의 5. 루트5의 0제곱. r이 3이 되면 5c3의 루트5의 제곱.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 5c4의 루트5의 1제곱. 이렇게. 자 1이 되면 4제곱. 그래서 요만큼을 더해주면. 개수가 정수인 그런 항들의 합을 구했다. 자 이거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거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돼. 1 플러스 x의 7성 빼기. 여기서 이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거에요. 자 분자를 쭉 다 전개를 하면 어떤 7차식이 나오겠지. 근데 분모의 x제곱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이 되려면 분자의 몇차가 된다는거에요. 분자는. 분자는 4차식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지. 분자의 4차를 찾아야지만 x제곱을 나눠주면서 그 식이 2차하게 되는거에요. 자 분자의 4차 찾는거니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네. 자 결국은 뭘 찾아라 그랬냐면 1 플러스 x의 7성의 정계식에서 요 x4성의 개수가 얼마인가를 찾아라 이 말과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경우는 봐. r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x고 1밖에 없으니까 x4성이 되려면 뒤에꺼를 그냥 4번 하면 되죠. 그럼 앞에 1이 3번이 되겠네. 그럼 그 개수는 7c4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x4성의 개수가 7c4지. 그 7c4가 이 전체식으로 볼때는 x제곱의 개수가 된다 이거에요. 자 이제는 요렇게 곱해진 부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치. 곱해진 부분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다 전개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자 뒤에 있는 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4성이 되어있다. 그럼 이거 전개를 해야된다 그치.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했더니 그게 16이 되어야돼.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의 개수라는게 요식에서 2차항하고 요식에서 2차항이 곱해지면서 제곱이 되겠지. 전개를 시키면. 그러나 요쪽에 또 상수항하고 요쪽에 4차항이 곱해지면서 또 2차가 되겠지. 아 x제곱이네 다시. 요쪽에 2차항하고 이쪽에 상수항이 곱해지면서 2차가 되고. 이쪽에 상수항하고 이쪽에 2차항이 곱해지면서 개수가 2차항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요쪽식은 전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쪽에 상수항과 요쪽에 2차항을 구해서 요거하고 곱할거다 지금. 자 이쪽에 상수항을. 요 일반항. 요 일반항. 빨간식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x분의 1이 r번. 그럼 x는 4-r번. 자 r 안하고 바로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해도 관계없는데 x분의 1이라든가. x분의 1이라든가. 제곱. 이 차수가 이상하게 되어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일반항을 바로 쓰는게 좋아. 자 그럴때 요 개수가 4cr이 된다. 그럼 요식 정리하면. 4cr에 x에 4-r에 x에 요게 마이너스 r이 돼.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4cr에 x에 4-2r이 되네. 자 이만큼 거듭제곱을 했을 때의 개수가 이거란 말이네. 그래서 상수항이 된다는 것은 요게 0이란 말이네. 그치. 상수항이 될 때는. 0이 되면 r이 2니까 4c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상수항이 여기서는 4c2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요게 2차가 되는 거는 요게 2가 되야 되니까 r이 1이면 되네. 그치. 그럼 r이 1이니까 개수는 4c1이 되겠지. 빨간식의 상수항 2차항의 개수가 요렇게 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요쪽에 2차항과 요쪽에 상수항이 곱해진다는 것은 요 2차 개수가 a니까 a 곱하기 4c2가 되고 요쪽에 상수항이 1이니까 상수항하고 2차항을 곱하면 4c1이 되겠네. 자 요게 결국은 둘 다 2차가 되는 거고 2차 그 개수가 16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4c2는 4 3 12 나누기 6이니까 6a. 자 요게 4니까 이왕하면 12가 되네. 자 그래서 a값이 2가 되면 된다. 1-x의 3제곱 요거 하고 1 더하기 2x제곱의 5제곱 요거를 곱했을지 3차 개수를 찾는 거에요. 3차 개수. 자 요거는 3차 정도는 그냥 바로 전개해도 되겠지. 이게 그래서 1-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x의 3제곱 요렇게. 요게 전개식이잖아. 요식하고 1 더하기 2x제곱을 5성행 요식을 전개를 할 거에요. 자 거기서 3차 개수니까 요기서 상수항과 이쪽에서 3차항이 곱할 때 3차가 되고 요게 1차랑 요게 2차가 곱해질 때 요게 2차랑 요게 1차가 곱해질 때 요게 3차하고 요게 3차가 되고 요렇게 될 때 3차가 되잖아. 자 앞에는 다 전개가 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요식만 전개를 하면 되겠지. 요식을 일반항 찾자. 2x제곱의 r 그러면 1은 5-r 자 나중에 숙달되면 이런 건 쓸 필요 없다. 그제? 지금은 이제 규칙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개수가 5-c-r이 되네. 그럼 정리하면 5-c-r에 1은 곱하나만 하니까 2의 r성 2의 r성 그 다음 x의 2r성 이렇게 돼. 자 먼저 여기서 3차는 될 수가 없겠지. 2-r이니까 그지? 3차는 1차도 될 수 없겠네. 그럼 2차하고 상수만 될 수 있네. 자 2차가 될 때는 r이 1이란 말이니까 5-c-1 그 다음 2의 1제곱 그 다음 상수항이 되는 건 r이 0이라는 말이니까 5-c-0 2의 0제곱 그럼 요게 5-2 10이 되고 요거는 1이 되겠네. 자 이제 요 10하고 요쪽에 1차가 곱해질 거에요. 그제? 그럼 1차의 개수는 요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1하고 요쪽에 3차가 곱해질 거에요. 3차 개수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개수는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금방 18번에서는 요게 3차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개식이 버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수가 좀 높아졌네요. 그제? 요거에 5제곱이 되고 1 더하기 x 3성 요거에 n제곱이 됐다. 여기서 4성의 개수가 35가 됐다. 자 요거는 요것도 전개를 시켜야 되고 요것도 전개를 시켜야 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은 x를 r번 그러면 1이 5-r번 자 1은 곱해지는 거 안 써도 되겠지. 그러면 개수가 5cr이 되네요. 자 뒤에 있는 식 x의 3성이 r번 써면 r은 썼으니까 자 이건 s 요렇게 써요. 그럼 1이 곱해지는 거 안 하고 그 때 개수는 ncs가 되네요. 자 요렇게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서 5cr ncs 그 다음에 x의 r성 x의 3s성 그러면 r 더하기 3s 요렇게 돼요. 그래서 x의 r 더하기 3s성의 개수가 이만큼이다. 이런 뜻이 돼요. x의 r 더하기 3s의 개수가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4성 찾는 거지. 그러면 r 더하기 요 3s의 값이 이제 4가 되도록 정해줘야 돼. r 더하기 3s가 4가 돼야 돼. 자 r은 요 5성의 정계식에서 나온 거지. r이 될 수 있는 수는 0에서부터 5까지만 될 수 있는 거야. r은 s는 0에서부터 n까지 되는 거예요. s는. 여기서 뽑힌 개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s 부분이 먼저 s가 0이 되면 s하고 r의 값을 찾는다. s가 0이 되면 r은 4가 돼야 되네. r은 4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s가 1이 되면 r은 1이 되면 되네. s가 2가 되어버리면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r이 4고 s가 0일 때 4차가 되는 거고. r이 1이고 s가 1일 때도 4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r에서 이제 그걸 집어넣어 봐. r이 4. 그럼 5c의 4. 그 다음 n의 c의 0 이렇게 돼. 또는 r과 s가 둘 다 일일이야. 그럼 5c의 1 곱하기 nc의 1. 요게 개수가 되고. 그 개수가 35가 됐다. 이렇듯이. 5c4는 5c1이니까 5. nc0는 1. 더하기. 5c1nc는 5. n 이렇게 돼. 그 값이 35에요. 이항하면 30이니까. n은 6이 되면 된다. 이제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은 1. 1. 1을 요쪽편으로 쭉 다 1이야. 그 다음에 요쪽으로도 쭉 다 1이야. 1. 자 그 다음에 부터는. 두 수를 더해서 그 아래쪽에 쓰는 거예요. 두 수를 더해서 그 아래쪽에 쓰는 거예요. 두 수를 더해서 아래쪽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선 내려가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다. 그제. 자 요 삼각형을 파스칼 삼각형이다. 라고 하고. 자 요거는 그러면. 뭘 뜻하느냐 하면. 요 1. 1. 하는거는. a 더하기 b. 그 개수 1. 1을 선거에요. 1. 1. 하는거는. 요거 개수를 선거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하면. a제곱. 2. a. 그 다음에 a 없는 b제곱. 요 개수 1. 2. 1을 요렇게 선거에요. 1. 2. 1을.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한다 요거를. 자. a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 a면 b제곱. 자. b만 세제곱. 요 개수를 쓰면. 그 개수가 차례대로. 1. 3. 3. 1이 되는거에요. 자. a 더하기 b의 4제곱. a. 4제곱. 그럼 a 세제곱이면 b가 되고. a제곱이면 b가 하나 커져서 b도 제곱. 자. a면 b가 세제곱. 자. b만 4번. 요 식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a만 4번. a 3번. 2번. 1번. a 없는거 하면. a가 3번일 때는 4번 중에 1번은 b가 되고. a가 2번이면 나머지 2번은 b. b. 그래서 항상 요게 4차가 되는거에요. 4차. 이 4차식이기 때문에. 요 개수가 차례대로 요게 되는거에요. 요렇게. 자. 5성도 마찬가지에요. 5성도. a 5성. 그 다음에 a 4성이 되면 요건 b가 되겠네. a 3성이 되면 요건 b가 제곱이 되겠네. a가 제곱이 되면 b는 세제곱이 되고. a가 한번을 곱하면 b는 네번. 합쳐서 5번이니까. 5차니까. 자. 그 다음 b가 5성. 요렇게 했을 적에 요 개수들이 차례대로 요렇게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뭐 5성 정도는 이렇게 해서 요식을 바로 찾아서 요게 1이 되고 더하기 요게 5가 되고 더하기 이런식으로 개수를 찾을 수 있는거에요. 요 표를 요거하고 연결시키는거 고렇게 이해돼. 자. 그 다음. 요표는 사실은 요런 뜻이야 요런 뜻. 자. a 더하기 b는 요게 a. 그 다음에 b. 요거는 a 제곱. 그 다음에 a b가 되고. 그게 개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제곱. 그 다음 세번째는 a는 세번. 자. a가 두번이 되면 b. 요게 3이 되고. a가 한번이 되면 b가 두번. 요것도 3이 되고. 그 다음에 b만 세제곱. 이런식으로 쭉 섞는 이 개수를 요렇게 표현을 하는거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식에서부터 봐. 항상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느냐 하면. b를 기준으로 잡아라 했지. b가 기준이야. 자. a 제곱이라는 것은. 두번 선택하는 것 중에. b를 한번도 선택 안했다는 뜻이야. 두번 중에 0번. 두번 중에. 요 두군데 중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두군데 중에. 여기도 b가 들어있고. 여기도 b가 들어있는데. 두군데 중에서 b를 한번도 선택 안한거에요. b를 0번을 선택했다는 말은. a를 두번을 선택했다. 고 2시제로. b를 두번 중에 0번. 두번 중에 한번. 두번 중에 두번이 말이에요. 자. 3성이니까. 세군데 중에. 세군데 중에. a 세제곱이라는 것은. b를 한번도 선택 안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고게 3시제로. 3시1. 2. 3. 3시3. b만 세번인거에요. 그래서 고게. b 3성 이렇게 됩니다. 고 개수들이. 바로 요걸 의미하는거에요. 그래서. 요 개수가. 결국은 요러한 의미를 지은거에요. 4성일때는. 4시제로. 1 2 3. 5시제로. 1 2 3 4 5. 요렇게. 그래서. 요 표랑. 요거는 서로. 같은 말이라는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기서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1 2 3 4를 더하니까. 얼마. 10이네. 고게 요렇게 되는거에요. 요 10이 바로. 1 2 3 4를 더했다는거에요. 자. 1 2 3을 더했어. 그러면 고게 6인데. 요게 6이란 말이에요. 자. 요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무슨 모양하고. 비슷해. 요 하키 스틱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그제. 그래서 고 스틱 모양을 생각을 하면 돼. 만약 요렇게 되서. 그러면 요렇게.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 더하면 요게 답이야. 요거를 다 더해 있는건 요게 답이 되는거에요. 요거를 다 더하면 이런식으로 요게 답이 된다. 요거의 총합은 요게 된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총합은 돼. 요게 있는 요수가 답이 되는거에요. 자. 고거를 요식으로 넘어온다. 요. 답이 되는 모양은 요렇게 다 찾았지. 자. 고거를 요식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돼. 요거를 다 더하면 답이 요렇게 되는거에요. 요거를 다 더하면 답이 요게 돼. 그럼 요거를 써볼게. 1시 1. 2시 1. 3시 1. 4시 1을 하면 요게 5시 2가 되는거에요. 1시 1. 2시 1. 3시 1. 4시. 자. 요기서. 요 앞에 부분이 1 2 3 4. 자꾸 변하고 있지. 자. 고거는 칸을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앞에 있는 수는 1 2 3 4. 변하는거에요. 앞에 있는 요수가 변하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풀으라는거에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변해가는거에요. 자. 앞에 있는 숫자가 고정이 돼서. 그러면 nc0 nc1 nc2 nc3. 이항계수 성질을 이용하라는거에요. 앞에 있는 수가 고정이 되면 그는 이항계수 성질을 가지고 문제 풀으라는거에요. 앞에 있는 요수가 요렇게 1 2 3 4. 1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풀으라는 뜻이 되는거에요. 됐지. 자. 또 한개 더. 요거를 요렇게 해서 다 더하면 고거는 답이 요게 된다. 그지. 자. 그것도 써볼게. 1c0. 2c1. 3c2. 4c3. 을 하면 고게 5c3이 되는거에요. 앞으로 요 합은 요렇게 구해야 되요. 요 합은 요렇게 구하는데 고거를 어디서 생각하느냐 하면 요 그림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요 그림에서. 자. 그 다음에 출발이 항상 1부터 간다는 것 조심해야돼. 무조건 출발이 1이야. 그래서 요 제일 끝. 요 제일 끝에서 출발해야 되요. 제일 끝에서. 자. 그 다음. 요기서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거를 바로 찾으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찾는 방법은 요렇게. 1c0. 2c1. 3c2. 4c3이면 봐. 둘 다 일식 다 증가하고 있잖아. 계속. 1c0. 2c1. 3c2. 4c3. 그 다음 수는 뭐겠노. 당연히 5c4가 되겠지. 한 칸 더 간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땡겨오면 찾기가 편해. 바로 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찾을 때는 한 칸을 더 가서 이렇게 땡겨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 더할 때는. 답은 요거인데 요 답을 어떻게 찾냐면. 한 칸을 더 가서 이렇게 한 칸을 땡겨오면 요 수를 찾기가 더 편해. 됐지. 앞에 있는 요 수가 변해가는 거는 요식에서 구한거야 요식. 근데 요게 앞에 고정된 거. 예를 들어서 5c0. 5c1. 5c2. 쭉 가서. 5c5. 이런거는 앞에 있는 수가 5로 고정이 되어있지. 자. 그럼 요거는 2의 5제고. 2의 n성. 그래서 요거는 2항계수 성질은 앞에 있는 수가 고정. 앞에 있는 수가 1,2,3,4 이렇게 변해버리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푼다. 라고 생각을 해요. 2c2. 3c 여기 봐. 2c2. 3c 여기 봐. 2c2. 3c2. 1,2c2. 이 자리에 있는 거야. 2c2. 그치. 그럼 2c2. 그 다음 수가 3c2. 그 다음 수가 4c2에서 요게 12c2까지다. 12c2까지. 그러면 답은 요게 답인데 요거를 바로 찾지 말고 한 칸 더 갈아있다. 그치. 그럼 13c2가 되겠지. 오른쪽으로 땡기니까 답은 13c4. 요거를 찾아놓고 한 칸 땡기겠다. 바로 요거 찾을 하지 말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요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하시오 했네. 요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하시오. 자. 요것만 따로 더하는게 아니고 항상 더할때는 1부터 출발하겠다. 그치. 여기부터 출발해. 여기부터. 그래서 2까지를 다 더하면 그 다음 수는 11c1이 되겠지. 그럼 한 개 땡겨주니까 11c2가 되네. 자. 11c2는 요만큼을 우리가 x라고 요만큼을 더했는 것을 y랄게. 그러면 11c2에 해당하는 요거는 여기서부터 2까지 다 되어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는 요 x까지만 더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하는 x하고 그 다음 요거는 1. 요거는 2c1이니까 2. 1하고 2를 다 더했더니 그게 11c2가 됐다는 말이야. x가. 우리는 구하는 건 x만 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항상 1부터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부터. 2까지를 다 더하면 요게 10c2지. 그 다음 수는 11c2가 되는데 한 개 땡겨주겠지. 그러면 요거는 11c3이 되는 거야. 11c3. 그래서 이 11c3도 우리가 구하는 y만 구하라 했는데 y만 구하는 게 제가 1하고 더해서 이렇게 계산했는 게 11c3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는 수는 요 안에 있는 수의 합이기 때문에 xy를 더하라는 말과 같지. 그래서 x는 11c2에다가 빼기 3. 그 다음 y는 11c3에다가 빼기 1. 그래서 요만큼을 계산한 게 x 더하기 y. 자. 네. 뭘 하나를 또 조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5c3. 5c3. 그 다음에 여기에 5c4. 그 다음에 6c3. 6c4. 6c5. 7c3. 7c4. 7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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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을 거니까. 파스칼 삼각형이. 그러면 5c3과 5c4를 더하면 6c4가 되는 거에요. 항상 파스칼 삼각형은 위에 두 개 더 있는 게 밑에 거니까. 그치. 위에 두 개를 더하면 밑에 거. 11c2. 11c3. 요거 두 개를 지금 더해줘야 되지.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그럼 그 밑에 12c2. 12c3. 12c4.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거는 12c3하고 같다. 됐지. 물론 이건 간단하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요거 두 개의 합이 12c3과 같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조금 더 정리할게. 금방 했던 내용. 자. 5c3. 5c3. 자. 5c3. 5c3. 자. 5c3이라는 것은. 5개에서 3개를 뽑는 거야. 그치.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 집 식구가 5명 있어요.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여행을 갈 거야. 5명에서 3명을 뽑아서 여행을 갈 거야. 그럼 여행을 가다 보면.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여행을 가는 경우 아니면 안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5c3이야. 답은. 5c3인데. 이 5c3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여행을 가는 사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내가 여행을 가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여행을 갈 거야. 내가 여행을 간다는 말은. 나는 이미 차에 가서 미리 딱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차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식구는 3명이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남아 있는 몇 명 중에. 4명 중에서 몇 명만 더 가야 돼. 2명만 더 가면 돼. 나는 이미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3명이 뽑혀서 여행을 가는 거야.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나는 여행을 안 갈 거야. 나는 도서관에 미리 딱 가가 있는 거야.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역시 남아 있는 사람은 4명이지. 4명 중에 여행을 몇 명 가야 돼. 3명을 가니까 3명을 뽑아야 돼. 남아 있는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4c2 더하기 4c3. 그러면 그 밑에 5c2, 5c3, 5c4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의 합은 5c3. 요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개를 더하면 밑에 되는. 요런 뜻이래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되고. 그치. ft는. ft는 뭐냐면. x-1을 그냥 t로 치환했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fx-1. 요게 바로 ft 요렇게 바뀌겠지. x-1을 t로 치환을 해버리면. 자. 그럼 요식에서 x는 어떻게 바뀌어. 1 플러스 t로 바뀌는 거야. x는. x는 1 플러스 t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요식이 요렇게 돼. 1 플러스 t 10성. 1 플러스 t에 9성. 1 플러스 t에 8성. 1 플러스 t에 더하기 1. 요렇게 바뀌겠지. 요식에서 x-1을 t로 치환을 해봐. 자. 그러면 그게 ft잖아. ft. 그럼 ft는 이게 ft라는 거야. 근데 그 ft가 요렇게 돼 있다 지금. ft가 요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개를 시켜야 되네. 자. 이거는 전체 식이 t에 관한 십차식이라는 거 알겠지. 전체 식이 요 t에 대한 십차식이야. 그럼 자. 전개하자. 상수항이 있겠네. 상수항이. 고거를 a0. 그럼 일차항이 있겠네. a1 t 이렇게 되네. 2차항이 있겠네. a2 t 제곱. 요렇게 해서 a10 t10 이렇게 된다. 요식이 그런 뜻이야. 요식 전체 식이 십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를 하면 뭔지 몰라도 1차 계수에 1차식. 2차 계수에 2차식. 이런 식으로 쭉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a6을 구하라 했어. a6. 그럼 a6은 a6 t6성 이 말이지. 결국 a6은 뭐냐면 이 식에서 6차 계수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6차 계수를 구하여라 이 말이야. 그게 a6에 해당한단 말이야. a6은. 이 식에서 6차 계수를 구하시오. 자 6차 계수니까. 예를 들어서는 6차 계수가 나올 수 있나 없나. 당연히 나올 수 없다. 그지? 그럼 6차 계수는 어디부터 나올 거냐면 1 플러스 t의 6성부터 나올 거야. 1 플러스 t의 7성. 요렇게 해서 1 플러스 t의 10성. 여기서 6차 계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6차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오니까 그 각각에 나오는 6차 계수를 더해주면 그게 답이야. 그지? 자 여기서 6차는 t를 6번 하는 거네. 그럼 6c6이 되겠네. 여기서 6차는 t를 6번 하는 거네. 그럼 그건 7c6이 되겠네. 8c6이 되겠네.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10c6이다. 요렇게 돼. 요거를 다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다 직접 더하라는 게 아니고 요식을 보고 빨리 뭐인 거를 알아야 돼? 파스칼 삼각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요렇게 그지? 요걸 보고 앞에 있는 수가 요렇게 1c 커지면 파스칼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6c6부터 가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 여기부터 출발해. 6c6은. 제일 끝이 6c6이니까. 그지? 6c6, 7c6, 8c6, 10c6까지 오면 그 다음 수는 11c6인데 한 개 땡겨주라 했지. 자 그래서 요 전체 합은 11c에 7이 된다. 그럼 계산은 11c에 4로 해야 되겠지. 계산은 2항계수 성질은 요식을 자꾸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요식을 연습을 해야 돼 요식을 1 플러스 x의 n성 요거 전개식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x를 한 번도 선택 안하는 거. nc0 그럼 1만 다 선택했기 때문에 1에 n제곱 이렇게 된 거에요. 자 x를 한 번을 선택해서 n군대 중에서 한 군대를 x를 선택한 거에요. 그럼 x가 되고 나머지 1은 n-3번. 그런데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안 쓰는 거지 지금. nc2에 x의 제곱. nc3에 x의 세제곱. 이렇게 쭉 가서 ncn에 x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전개식을 자꾸 연습을 해. 그래서 앞에 있는 수가 요렇게 고정이 된 거에요. n으로. 뭐 3으로 고정하던 7로 고정. 앞에 있는 수가 고정이 되면서 조합수를 쭉 더하라는 건 항상 두 가지야. 앞에 수가 고정이 되면 지금 하는 2항계수 성질을 이용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 앞에 있는 수가 아까 같이 변해가지. 변해가면 파스칼 3각형에서 품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항등식이네 항등식. 좌변을 정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게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좌변을 정개를 해서 정리인 식. 그 식이 바로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변에 있는 식. 좌변에 식. 항등식이네 항등식. 그래서 양변에 먼저 1을 넣는 거야. 1을. 1을 넣어봐. 2의 n제곱 요렇게 되는. 1을 넣으면 2의 n제곱은 nc0에 x가 1이니까 nc1, nc2, nc3, nc4 요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ncn. x가 1이니까 그제. x가 1이니까. 그래서 nc0부터 출발해서 ncn까지를 더하면 요거는 2의 n승이 되는 거야. 항상 주의 nc0부터 출발해. 1부터 출발해. 1부터 출발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5c0, 5c1, 5c2 요렇게 해서 5c5, 0부터 5까지. 그러면 요게 2의 n승, 2의 5승 해서 요게 32가 된다. 앞으로 요렇게 나오는 거 일일이 하나를 계산하면 안 돼. nc0, nc1, nc 요렇게 가는 거는 2의 n승이 되더라. 이제 x자리에 이제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게 0이 돼버리지. 그럼 좌비는 0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nc0는 그대로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nc1이 돼.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c1. 자, 마이너스 1을 제곱으로 하면 그냥 1이지. 플러스 nc2. 세제곱으로 하면 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nc3 해서 요 홀수 쪽은 요게 다 마이너스가 되네. 플러스 요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의 n승, ncn이다. 이렇게 돼.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요 두식을 우리가 1, 2식이라고 하면 자, 1식, 2식을 더할 거야. 자, 더하면 2의 n제곱이 돼. 2의 n제곱. 자, 더하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된 요 부분들은 다 없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nc0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nc2도 두 개. nc2도 두 개. 요렇게 해서 짝수 쪽에 있는 값들이 다 두 개씩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짝수 쪽. nc0, nc2, nc4. 이렇게 짝수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들이 두 번씩 더하면 2의 n승이에요. 요식으로부터 nc0, nc2, nc4, nc6. 이렇게 짝수 쪽만 다 더해주면 양변을 2로 나눠줄 거야. 그럼 요게 나눠주면 2의 n 빼기 1승이래. 자, 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빼버릴 거야. 자, 빼버리도 역시 2의 n승이지. 마찬가지로 빼면 똑같은 게 없어지면서 이제 홀수 쪽만 두 번씩 더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nc1, nc3, nc5, nc7.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것만 다 더해도 역시 양변을 2를 나눠서 2의 n 빼기 1승이래. 자, 해서 요거 1번, 2번, 요기 3번, 4번. 자, 요까지는 기본식으로 딱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그대로 더하면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홀수 번째만, 짝수 번째만 더하면 2의 n승에서 2를 나눈 2의 n-1승. 그래서 요 4가지는 기본 공식으로 딱 해야 돼. 기본 공식으로 보고. 바로 공식이야. 그 다음에 1, 2, 3, 4번이 아닌 식이 나타날 때가 있어. 1, 2, 3, 4번이 아닌 식. 요렇게 되는 거는 기본 공식으로 딱 정리하고 있고, 요렇지 않을 때가 있어. 아닐 때는 무조건 이 식을 써야 돼. 이 식을, 요 식을 써놔고 요걸 가지고 x에 뭘 집어넣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식이, 요것이 아닌 형태의 식이 나타날 때는 요 파란 식에서부터 x에 뭘 넣어서 만들었는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돼. 됐지? 빨간 식까지는 기본 식이니까 딱 외워줘야 된다. 공식이야 요까지는. 빨간 식까지는 공식. 이걸 안 외우고 자꾸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된다. 그치? nc0, nc1, nc2, ncn-1 더하기 nc, 항상 n까지, n까지. n까지를 더하면 그게 2의 n성이라 했잖아. 2의 n성. ncn-1까지 되어있지. 그것까지가 아니고 항상 nc0부터 ncn까지야 n. 그러면 그게 2의 n성이고. 다 더하면 2의 n성인데 요게 없었잖아 원래. 근데 ncn은 얼마? 1이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는 거에요. ncn은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 자 고수가 300에서 3000이다 요렇게 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계속 찾는 거에요. 즉 2의 n성이 301 보다는 크고 3001 보다는 작게 되는 요 n을 찾아야 돼. 자 그럼 n은 300을 먼저 넣는 거는 n의 7성이 128, n이 8성이 200, n이 9성이, 2의 9성이 512로서 처음으로 넘는 거에요. 2의 8성은 256이니까 안 넘잖아. 2의 9성을 하면 512이니까 9부터 되네. 그 2의 9성. 2의 10성이 1024. 2의 11성은 2048. 아직까지 되네 그제? 근데 2의 12성을 하면 4000 땡땡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n에 9, 10, 11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서 3개가 된다. 자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뭐부터 출발이고? nc1부터 갔지? 앞에 뭐가 빠졌는데? nc0가 빠진 거에요. 자 그거 해서 다 더하면 요게 2의 n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의 n성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2의 n성 마이너스 1이 된다. 2의 n성 마이너스 1. 자 이제 이게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 했다. 자 그럼 n이 1이라고 해봐. n. 자 1이면 2 빼기 1은 3의 배수 아니지. n이 2가 돼봐. 4 빼기 1은 3이니까 이건 3의 배수네. 자 n이 3이라고 해봐. 그럼 8이니까 8 빼기 1은 7은 3의 배수 아니네. 자 n이 4라고 해봐. 16 빼기 1은 15. 3의 배수네. 그런 식으로 n을 5를 했더니 안되고 n을 6을 했더니 64 빼기 1. 63은 3의 배수. 요렇게 하니까 결국 요수들은 2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치? 2의 배수가 된다. 2의 배수. 그래서 2의 배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는 총 50개가 있겠네. 2의 배수면 5개만. 의 formula 은 false. 그래서 이것은 속 Fresiva. 그리고 이의 배수 okignon decimal spot. 그럼 이것은 En수 분의 Fr2 . 그래서 Win과 citoyensign information 마찬가지로 인수보내면 a-1, a4성, a3성, a제곱, a더하기 1, 땡땡땡 마이너스일 때야, 마이너스, 자 이제는 플러스일 때 a3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은 0되는 게 없지 a제곱 플러스 1은 0되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가 없어 거는, 하지만 3제곱이 될 때는 항상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잖아 그래서 요식이 항상 a더하기 1 곱하기 a제곱, 요렇게 a4성 더하기는 인수보내면 a5성 더하기 1을 하면 역시 a더하기 1이 되면서 a3제곱,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a, 세제곱 제곱 a 5성이니까 a면 요건 a4제곱, 마이너스 a3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렇게 자 한 개만 더, 6성은 안된다, 그치? 7성 더하기 1을 하면 a 역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인수보내를 하면 a더하기 1, 그 다음에 6성부터 가겠죠 a6성, 마이너스 a5성, 플러스 a4성, 마이너스 a3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제 규칙 알겠지? 그래서 요거 요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 2의 2k성 빼기 1이잖아 2의 2k성 빼기 1, 다시 요거는 4의 k성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요건 인수보내에 하면 4 빼기 1이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게 3이기 때문에 전체는 3의 배수가 된다 됐지? 17c0123417c8 자 요것도 하나 알아 놓자 자 또 하나 아까 우리 아까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요거 한가지 더 5번째 1 더하기 x의 5성의 전개식에서 x에 1을 넣어서 그 개수들을 보면 요렇게 되겠지 1 더하기 x의 5성의 전개식을 쓰면 5c0, 5c1, x, 5c2, 5c0, 5c1, 5c2, 5c3, 5c4, 5c5를 하면 5c0부터 5c5까지는 요거는 2의 5성이 되네 2의 5성 자 요때 요 5가 무슨 숫냐 하면 홀수야 홀수 5는 반드시 홀수라야 돼요 요자리에 오는 5가 홀수가 되면 이 전체 개수는 몇개가 돼? 짝수개가 되겠지 왜냐면 0부터 출발하니까 그제? 0부터 홀수에서 마치니까 전체 개수는 짝수개 되는거에요 자 짝수개가 되면 항상 요렇게 돼 5c0나 5c5나 똑같은 말이잖아 5c1이나 5c4나 같은 말이잖아 5c2나 5c3이나 똑같네 그제? 해서 요거 뒤에 3개 더한거랑 앞에 3개 더한거는 같은 수가 되는거에요 요게 합이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전체의 반에 해당하지 요거나 요거는 합이 똑같으니까 그 전체가 2의 5성이니까 2를 나누면 2의 4성 이 쪽도 마찬가지로 2를 나눠서 2의 4성 홀수, 홀수야 홀수 이 수가 홀수가 돼야 딱 반으로 떨어지는거에요 홀수가 돼야죠 자 이제 또 뭘 보느냐면 자 요 이야기하고자 하는거는 양계수 성질은 요게 변하면 안된다 했어요 요게 5로 그대로 고증이 돼 있어야 돼 그제? 그래서 5, 5 계속 온대 5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5에서 끝이 나면 전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공식대로 풀면 돼 근데 5에서 출발해서 중간에서 끝이 나버려 또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오는거에요 자 고를때는 요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안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못하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식도 보면 17시 0, 1, 2 가면 당연히 17시 17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7시 중간에 끊어져 버리지 그러면 17이니까 전체계수는 몇개? 18개잖아 17부터 출발하니까 17시 0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17시 17까지를 가게 되면 전체계수는 18개가 되는거에요 그럼 반은 몇개인데? 9개겠네 9개 9개니까 7시 0부터 78까지를 가면 요게 9개네 딱 반이라는거 알겠지? 자 그래서 17개 전체 끝까지 가면 2의 N성 2의 17성이야 근데 요건 반이니까 2를 나눠서 2의 16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소가 11개가 있어 원소가 11개의 원소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를 과수했다 원소의 개수가 홀수야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는 몇개 있겠노? 11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되죠 자 홀수라 했기 때문에 11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 수만큼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야 11개 중에 5개 11개 중에 11개 이렇게 돼 이거는 뭘 뽑은 건데 n이 11인 상태에서 뭐만 다 뽑은 거야 홀수만 다 뽑은 거잖아 그러면 11c0부터 11c11까지 다 있으면 2의 11성이다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나누기 2를 해서 2의 10성이 된다 홀수 번째 것만 짝수 번째 것은 2의 N성이 아니고 2의 N-1성 2를 나눈 거 그래서 요만큼은 2의 10성이 된다 자 우리 원소의 개수가 N개지 원소의 개수가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개야? 원소가 N개가 있으면 부분집합의 개수 몇개? 2의 N제곱 1항인데 배웠던 거 원소의 개수가 N개면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잖아 자 이거를 요렇게 생각해 봐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요 N개 중에 N개 중에 원소가 1개도 없는 상태로 뽑는 방법이 NC0네 그게 공집합이란 말이야 이제 원소가 1개짜리들이 다 들어있겠지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도 있겠네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도 있겠네 원소가 N개가 되는 부분집합 즉 자기 자신이다 그제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자 그게 바로 NC0부터 NCN 요게 2의 N승이다 자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승이 되는 거를 자 요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요렇게 표현해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이렇게 했다 자 일단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30c0 30c1 2 30 요까지만 있으면 2의 30성이잖아 근데 뒤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다 곱해져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 그제 자 고를 때는 항상 아까 우리 공식에 해당하는거 다섯가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1 플러스 X에 지금 N이 30이니까 요게 30성 요 전개식을 딱 적어놔야 돼 그러면 30c0 더하기 30c1x 30c2x의 제곱 요렇게 해서 30c30x의 요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줍니다 자 30c0는 지원차 밖에 없는데 요게 9가 있네 그제 30c0는 그 다음에 30c1에는 X가 있는데 요거는 9의 X자리에는 1자리에는 9의 제곱이 있네 그럼 일단은 X에 뭘 넣어야 돼 X에 X에 일단은 9가 들어가야 돼 9가 X에 9가 들어가면 요거는 식이 요렇게 바뀔 거 10의 30성이 되고 30c0 30c1에 9 30c2에 9의 제곱 이렇게 해서 30c30에 9의 30성 요렇게 될 거 요식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구하는 문제 있는 식이고 우리가 구하는 답은 9 곱하기 10의 30제곱 요렇게 됩니다 정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했는 거를 우리가 아까 공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 지금 아닐 때는 일단 1 플러스 X에 N성의 정계식을 먼저 딱 적어놔야 돼요 요걸 요걸 적어놓고 요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줘야 돼 31의 백성을 900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자 31을 백성을 해서 900으로 직접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 그래서 900이라는 수를 31하고 잘 연결을 시켜요 900이라는 수를 900이라는 수를 31과 연결을 지어보면 31을 1 더하기 30 요렇게 하면 요게 31이잖아 자 요거의 백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31의 백성을 1 더하기 30의 백성 요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계시킬 거다 정계시킨다 백시 제로 백시의 1 30 백시의 2 30의 제곱 백시의 100 30의 백성 요렇게 되겠지 앞에 1이기 때문에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자 이제 이 수들을 잘 보면 봐 900으로 나눌 때 나머지 찾는 거잖아 그럼 900은 9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900은 30제곱이지 그럼 여기부터 30제곱이잖아 요 수가 900이야 그럼 900 곱하기 땡땡 해버리면 900으로 다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뒤에는 33제곱 4제곱하면 다 30제곱으로는 나눠 떨어질 거니까 이 뒤에서는 90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뜻이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요식에서만 정리하면 되겠네 그지 요 수가 얼마냐면 1 30 곱하기 100이니까 3000 요렇게 돼 그래서 결국 300 1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300 1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합니다 그럼 그게 뭐 301이겠네 그제 자 11의 15성을 1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15번을 곱하면 억수로 큰 수가 되겠네 그지 고수 중에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0의 15성 요렇게 두는 거예요 11을 직접 11이라 하지 말고 1 플러스 10의 15성이다 라고 두면 15C0 15C1 10 15C2 10의 제곱 15C3 10의 세제곱 마지막에 15C의 15 10의 15성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하고서 이제부터 이 숫자들을 직접 다 더한다 계산하자 15C0 1 더하기 15C1 15C1 15 곱하기 10이니까 150 더하기 15C2 15C2 15 곱하기 14 나누기 2 5 15 바타 1 15 15 15 15 15 15 15 20 15 17 15 15 20 땅땅땅 뒤에 어떤 수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 다음에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요렇게 올 거 아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뭐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가 얼마인가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제 뒤로 아무리 가더라도 얘는 계속 0밖에 없으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이제 다 결정됐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다 더했더니 1, 요거를 다 더했더니 5, 요거를 더했더니 6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를 이제 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끝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는 6하고 5하고 1이 된다 자 30번 1, 3, 5, 7, 9 홀수가 19까지 있다 그지? 홀수가 19까지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하더라는 두 집합 A, B를 정하는 경우는 자 요거는 조합의 형태를 쓰지 말고 그냥 요렇게 경호의 수로 풀어버리면 돼 요 집합을 A, 요 집합을 B,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태로 지금 벤다이그램이 그려져 있다 그지? 자 그래서 1, 3, 5 해서 19까지 요 10개의 수를 자 1버터 먼저 집어넣자 1버터 1을 요기 아니면 요기 아니면 요기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왜?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지? 1이 갈 수 있는 데는 요기 아니면 요기 아니면 요 세 군데네 그럼 그 세 군데 중에 샘이 아무 때나 보낼게 세 군데 중에 1을 요기에 보냈어 자 3은 요 세 군데 중에 3은 요기에 보냈어 5는 요 세 군데 중에 5는 요기에 보냈어 자 7은 요 세 군데 중에 요기에 보냈어 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 10개의 수를 모두 다 보내야 돼 그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3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그래서 10개니까 3의 10성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3의 10성 가지 1버터 1, 3, 5, 7, 9에서 19까지 요 10개의 숫자를 요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각각이 다 세 군데씩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총 3가지인데 숫자가 10개가 있으니까 3가지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걸 다 곱해 주는 거예요 3을 다 곱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3의 10성이래요 자 그 중에 1, 3, 5, 7을 현재까지 7까지 집어넣었지 그지? 자 이걸 샘이 2, 2로 아무 때나 집어넣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집어넣더라도 봐 현재 상태는 a는 7이잖아 7 그 다음 b는 1, 5, 7이잖아 자 그러면 a가 b에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지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도록 벤다이그램을 만들어 놨게 돼 된다 무슨 말인지에 그래서 1부터 19까지 10개의 수를 요기 아니면 요기 아니면 요기 세 군데 중에 어디든 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각각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0번을 곱해서 그게 3의 10성이 됐대요 세 군대에서 몇 가지로 오릅하는 것만은 됐습니다